프린트토치 PB207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그냥 나이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안경이라든지 납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뚜껑이 있구요. 휴대하실 때는 받침대를 분리하여 수리하시면 되구요. 뚜껑을 분리하여 사용을 하시고 가스 갈량은 이 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점화가 가능하구요. 누른 상태에서 이 빨간 버튼을 옆으로 움직여주시면 손을 뗀 상태에서도 점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버튼을 다시 옆으로 밀어주시면 꺼집니다. 뒤쪽에는 불꽃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불꽃 크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불꽃 크기가 많이 차이나지 않더라도 불량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하구요. 제품은 일베이드인 제품이므로 믿을만한 제품입니다.